천천히 뭐? 시체를 처리하는거 아냐 진짜? 시체 건드린거 아냐? 위험한데? 오 긴장된다 아 달 한개 됐어요? 아 못봤지 왜? 잠깐 채팅창 보다가 아 내가 움직여야되는구나 컴퓨터 PC 점유율이 지금 85% 막 90% 이렇게 넘는거야? 왜이러지? 응 감사합니다 진짜 어디였지 아까? 깜짝이야 아이씨 공포영화야 이거? 어디지? 평소에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CPU 점유율이 안 올라가는데 오오오 네 추천 감사해요 없는거 아냐?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되냐? 오오오 아아 오마이갓 시간이 안돌려져 오오오 오오오 뭐야 오 마이 갓 근데 왜 맥스는 안 죽였을까? 누구지? 와 소름 와 진짜 뭐야 그 이상한 사진들 얘가 찍은 거 아니야? 아니면 얘가 하수인가? 뭐지? 와 쩐다 진짜 대박이다 와 클로이의 요구를 수락한 사람도 의외로 많네요 58%? 헐 빅토리아에게 경고를 하지 않은 7%야 나는 아 대박 아니 말을 해도 안 믿어지니까 인성이 아니라 나는 했는데 안 믿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인성이 또 나는 왜 이렇게 끝났지? 와 사이코 살인마 선생님이 이 벙커를 쓰는 거 아니야? 그쵸? 아 그러니까 또 0으로 나와 마지막 앱이 마음에 안 든 작가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그것도 다 은근히 스포가 돼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그냥 웬만하면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거 은근 자꾸 그렇게 하면은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양극화되다 마지막 이제 진짜 비밀이네요 그쵸? 어 해봐 해봐 진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발 스포하지 말아주시고 스포를 하게 된다면 가차없이 뭐 스포를 아무튼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쵸? 어 저거 뭔데 막 이러고 아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마 알겠죠?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대로 할테니까 미리 체감 이제 낌새가 지금부터 낌새가 보이시는 분은 네 채팅금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근데 씨 클로이 죽은거에요 그러면? 아 범인은 절름바리 아 범인은 절름바리 오마이갓 여러분 근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아 신봉사 눈뜬대요 아 아 범인은 인치야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 아 아니야 난 다 살리기 위해서 브루스 윌리스 읍 읍 아 하하하하 귀엽다 감사합니다.